북어케 고등어에 다녀온 이젠마마입니다. 당사는 검사에 통과된 제품만을 사용하여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었고요. 실내 내부는 굉장히 넓고 깔끔했고 화장실 가는 길도 예뻤는데 남녀 구분있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셀프바에 준비되어 있는 반찬들은 굉장히 하나하나 퀄리티가 좋았는데요. 저희는 3번이나 리필을 해먹었어요. 우리가 주문한 메뉴는 화덕 생선구이였는데 찹쌀장주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막걸리가 달지 않고 쓰네요. 화덕에 구운 반건조 박대구이, 대구 뿔살구이, 고등어구이가 나왔는데요. 먹어보니 대구 뿔살구이가 완전 짱이네요. 얼음컵이 있어서 봤더니 후식으로 레몬차와 매실차, 커피까지 있네요. 굿굿굿!